밤새도록 놔둘거든. 내일 보자. 9시까지. 이렇게 방부제 하나 없이 정성으로 만들어 쫀득쫀득한 식감. 이게 바로 포항 찐빵 달인의 비법입니다. 이야 찐빵 결이 살아 있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은밀한 가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그만 우동 가게이지만 쫄깃한 맛으로 승부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쫄깃한 맛이 느껴지세요. 쫄면 면으로 우동을 뿌린 것 같은데요. 우동은 우동인데 쫄면으로 면을 만든다. 시식을 해본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쫀득쫀득한 우동. 대체 이 우동의 정체는 무엇일까 궁금하던 찰나. 은밀하게 무언가를 넣는 모습 포착. 다가가 자세히 확인해봤는데요. 뭔가에 붙더니 육수가 걸쭉해졌습니다. 맛의 비밀이 육수에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가르쳐주진 않고 숨기기에 바쁜 달인. 봐도 몰라요. 아니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보면 압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오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드라마예요. 사람들이 반한 쫄깃하고 구수한 맛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두 부부가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어낸 맛인데요. 팔아보자. 우리 열심히 한번 팔아봐요. 네 열심히 한번. 뭐예요? 이건 마요. 그 눈물의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생마와 쌀뜨물의 황금 비율이 만들어낸 비밀의 맛. 그리고 반가게 봐. 작은 공간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부. 그들은 이곳에서 희망을 꿈꿉니다. 다시 찾은 부부 달인의 가게 앞에는 쪼르덩을 먹게 한 손님들로 붐볐는데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주변에서요. 다들 축하한다고 얘기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던데. 방송 후 더욱 금슬이 주어졌다는 부부. 진짜 다자마자 찍는 게 뭐. 그럼 악한 감독으로 찍었거든. 고향이다 보니까. 영도 계신 분들은 또 바다가 다 사면이 다 바다 아닙니까. 섬지역이다 보니까. 이거 많이 그리워하거든요. 밖에 가면 또. 그분들이 다 만들어줬으니까 뭐. 우리가 뭐. 그렇죠. 다시 찾아온 것만 해도. 참 고맙죠.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다시 아 이 집 아직 있네. 이 집 아직도 안 변했네. 이러니까. 네. 생활의 달인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고 조금 여유있게 풍득하게 잘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달인 부부도 행복하게 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인들을 찾는 맛 로드는 계속됩니다. 생활의 달인을 빛내온 많은 달인들 중 단연 화제가 된 것은 병따기의 달인들. 유리병도 예술이다. 속도는 물론이요. 방법도 도구도 가경각사. 삽. 쟁반. 목욕탕. 의자 등. 손에 잡히는 모든 게 병따기가 되고. 심지어는 전화기 수화기로도 병뚜껑을 여는 기성전의 한 달인들이 많았는데요. 땄다 하면 따지고 됐다 하면 따지는 달인들의 신기술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한번 연마해보고자 수많은 병들이 산산조각 날 정도였는데. 여러 가지 도구를 위해서 병을 따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잠시만. 아이고 안 돼. 이에 달인이 되고자 재본 사람도 수두룩. 하지만 달인되기 쉽지 않죠잉. 아이고 숟가락도 버거워서 어떻게 달인이 되시려고요. 조금 더 연마하셔야겠군요. 한잔하네. 2013 추석특집 병따기의 왕을 찾아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 한복판에 떡하니 들어선 오늘의 무대에서 어떤 기상천외한 일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얻는 미션은 병따기가 아닌 자신만의 도구로 병을 따는 것.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역시 쉽게 얻을 수 없는 다른 타이틀. 바로 이 빨대가 최종 광원. 이때 무대 설치가 끝나게 무섭게 등장한 한 남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지난 397회에서 황당한 병따기로 시청자를 놀라게 했던 바로 그 주인공. 맨손 병따기의 달인 이준호 씨인데요. 병을 몰랐다시는데 손톱이야. 손톱 하나면 모든 병뚜껑을 딸 수 있다는 이준호 달인. 정말 손만 냈을 뿐인데 뻥 하는 소리와 함께 병뚜껑이 날아갔습니다. 두 눈 뜨고도 믿기 어려운 상황. 제작진과 시청자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손힘과 손톱을 움직이는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 성공하게 됐다는 맨손 병뚜껑 따기. 수식 듣고 왔죠. 서울에서 병따기 왕 달인을 뽑는다는데 대한민국 땅에서 저를 빼놓고 병따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뒤져 맨손 병뚜껑을 보여주는 이준호 달인. 보는...